애플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오늘 애플의 항소기간 동안 애플워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투브입니다 지난달에 애플워치 S1을 제외한 나인 시리즈와 울트라 투가 수입 중단이 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였을 겁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잠시 풀리면서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ITC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ITC 변호사들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애플은 항소 보류로 설득력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애플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보류를 하게 된다면 특허를 계속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1월 15일까지 ITC의 판결을 지지하는 답변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애플워치는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후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ITC는 혈중산소 감지 기능이 있는 애플워치 모델의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의 그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워치 SE 모델을 제외한 애플워치 시리즈 6 이후에 들어간 기능입니다. 마시모는 애플의 혈액산소 감지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훔치고 직원을 빼갔다고 비난했는데요. 지난달 마시모는 그 협상의 문도 열려있다고 밝혔으나 애플은 당시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애플의 미국 소매점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 및 애플워치 울트라 2의 판매를 잠시 중단했는데요. ITC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한 후 애플은 잠시적으로 판매 제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애플은 특허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변경 작업을 진행 중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은 이번 주 후반에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시모는 애플워치 하드웨어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C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나올 애플워치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애플워치 10 그리고 울트라 3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애플이 불리해 보이긴 합니다. 애플은 지금도 손해를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겠지만 애플이 이번에 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협상을 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이번 타격을 애플이 메이크업할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애플워치 유저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기능 모두 사용하려고 다 지불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린다고 하면은 뭔가 구매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짧은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